오, 쒸트 뭐야 피리부는 사나이? 아, 여기 소리가 딱 좀비 있는 아, 이렇게 템을 많이 주는 걸 보면 분명히 있어 여기도 여기도 여기 분위기가 거기랑 비슷한데? 이건 뭐지? 어 아우씨 어이씨 아, 이런 걸 싫어 아, 왜? 정말 나 좀 내버려줘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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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다 어 으으으아 아 얘네 뭐야 아 아 왜 잡으면서 가야되나? 손빵 때림 새로운 골이야? 얘네는 시야가 있나? 시야가 있나? 샷건으로 아이템좀 챙기고 계단으로 그냥 올라가면 안되고 아까 그걸 해야되는거지? 샷건으로 이거 안해도 돼? 나가는 길을 먼저 확보하라고요? 아 여기 조금 어렵겠다 뭔지 모르지만 쟤는 되게 무서워 어 낚시 아 나 낚시 어 좋아요 아 저거 터뜨리면 좀비 개떼처럼 몰려온다고? 아 저거 막 뛰면서 나가야돼 혹시? 아 망했네 그럼 나 막 뛰면서 도망가는 거면은 진짜 망했는데 내 길을 진짜 몰라가지고 어디보죠 일단은 여기서 저걸 하고 이쪽도 한번 볼게요 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? 저거 하기 전에 와 이거 나 혼자 했으면은 엄청 어려웠겠다 무서워서 껐을 것 같애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그치 않아요? 나가는 길 먼저 확보를 뭐야 아까 여기 왔잖아 여기도 오지 않았었나? 아 호텔키 카드 보려면 누르십시오 읽기 그랜드 호텔 디지털키 그랜드 호텔이었네 이름이 여기서 나가는 문이 저쪽인가? 전혀 아닌 것 같고 사람 죽은 시체 있네 아예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보자 아우 소리 무서워 나 무서운 걸 잘 못해가지고 이거 혼자 했으면은 이미 껐을 거야 이 부분에서 여기에 애들 있겠지? 요쪽 헐 여기는 세탁실이었나 보자 아까 그거 돌리고 절로 뛰면 되는 거군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? 자 길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할게요 일단은 사건을 좀 총알을 채워놓고 아 나 무서워 내가 할 수 있을까? 있을까? 님들아? 나한테 힘을 줘 근데 돌리는 거 어딨지? 이거봐 아 아 자신 없어 아 어딨지? 아 여긴 돌리는 거 어딨어 여긴 막 아닌데 아 아 영사님 안녕하세요 새봄이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술을 드시고 오셨군요 나가는 길 확인하고 돌리세요 나 진짜 그러고 싶거든 야 이쪽 방인가? 야 그 돌리는 거 어딨어? 아 여기구나 여기에서 돌려서 여기로 나와서 여러분 제가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쉽 아쉽 어 어 어 된거야? 하... 두근두근했다 아 근데 무섭다 진짜 근데 저런거만 안 나오면 좋은데 뭐 변기에도 뭐라 써있네 어 오 화살? 너무 쉽게 왔다고? 아 왜 나 저런거 못한단 말이야 여기 내가 올라오는 곳이지? 이쪽인가? 저쪽인가? 저쪽인가? 잠깐만 요기...를... 좀비 있는거 같은데? 어? 누구 잘했어 너 오늘 안 돼 너? 오늘 안 돼 넓투데이 아 넓투데이 아 얘네 나 잡으러 왔구나 아 아 아 오 아니 아니 정말 아 아 아이 아 정말 못난다 아 야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그 아 하나 두명 두명 있네요 아 세명 있네요 요기 요쪽으로 내가 요기를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 없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? 아 저 있다 얘 흑형이라서 자체 연신이야 뭐야? 아 뭐야 안죽었어? 아 내 초말 안그래도 없는데 한 명 더 있었지 않았나? 어 어 어 어 어 어 쏘지 마세요 어 어 피해가 막심하다 감자 한 번 봉돼지 왕꽃도 안줘? 이거 요거라도 요거라도 챙겨줘 다 잡았나? 어 벽돌 아이템은 딱히 챙길 거 없는 것 같고요 어 메뉴도 있었네 여기 식당이었나보다 어 잠깐만 톱니바퀴 요런 곳에 숨겨져 있구먼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칠 수 없지 저쪽으로 나가면은 될 것 같네 어 사다리 아 여기다가 사다리를 놓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어 어 누구야 사람이야 뭘 좀 사람이야? 어 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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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내가 설명해 주셨네 하하하하 구해줬는데 여기 사람들은 다 친절해 구만 내가 내 머리가 다 부어 버렸어 아, 저거 뭐야? 아니 잘 키운 딸 하나 아저씨 부럽지 않던가? 저거 내 뱃뱃뱃뱃 저거 그런지? 화나는 엘리 그냥 고맙다 하시지요 아저씨 엘리 엘리 삐진거 아니야? 엘리야 이 아저씨의 마음은 말이다 사실 니가 날 구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타고 오, 이 그래프는 뭐야 여기 회의실이었나보다 호텔 회의실 오, 세제하게 잘 만들어놨어 오 막 뭔가를 막 써놨는데 여러분 해석해봐요 도널이 위 테이크 굿 케어 로브 헐 잘 만들어놨어 잘 만들어놨어 오 여기는 뭐 주는거 없나? 없네 걱정마 그녀를 잘 보살펼줄게 오 오 근데 결국 죽었겠지? 여기로 여기로 여기 뭐하자? 여기로 여기로 아이템을 찾자 파밍을 하자 화장실 쓰레기통 같은 데는 뭐 없나? 화장실 여긴 여자 화장실인가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자 화장실 구경하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도 절대 구경할 수 없는 여자 화장실 여기 봐 여자 화장실은 아이템이 혜자야 아이고 방대 좀 만들어 놓고 뭐 이런데서라도 여자 화장실 한번 가봐야지 나는 자주 보는데? 저 정말 위험한거 아닙니까? 나는 자주 보는데? 그 말 그 말 되게 위험한거에요 어? 뭐지? 아 근접무기 업그레이드 완료 아 드디어 근접무기가 업그레이드 됐군요 넘어서 보니까 다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파밍을 하는게 중요하네 좀 파밍하고 업그레이드 하는거는 업그레이드 하는게 더 중요한가? 하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총이 너쎄지고 그러니까 어 조물으로? 어 조물으로? 넵 아 이 피아노를 끌어서? 오오 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엘리 하자 우와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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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피아노 치는건줄 알았어 여하우 가자 teamwork 어 오오 나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어 어 한번더 똑같네요 이거는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맞네요 옳지 옳지 잘한다 엘린이 알아서 따라오겠지? 처음엔 조깅아저씨 뛰더니 이제 좀 제법 잘 뛰어 마음에 들어 어 여기는 식당 연회장 되게 고급져 보여 이런 식으로 망가진 호텔도 구경하고 주는 건 없네 길이 요쪽이 아닌가 봐 아니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굳이 저쪽으로 갔던 이유가 뭘까 나는 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 이 장면 이건? 아니 이걸? 도지하며 Luke놀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조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? 어흫 아흫 하흫 어흫 하흫 어흫 음흫 어흫 오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수 있는지 알려주는 조엘 아저씨 어흫 거기에 불가능할 수 있다면 너는 모든 걸 수준을 할 수 있잖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저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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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쏜다고 저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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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해버렸어 솔직히 내가 네가 죽을듯이 저에랑 다 죽여버렸어 다 죽이고 뭐지? 너 고구려 누구냐? 그 모든지 76번 easy book club 어떤 도시인이 죽어 헉! 내가 76명을 죽였어? 쉿! 그 보스한테 얘기하셨어? 그래. 그 모든 분들을 지켜봐. 문을 봐 봐. 알았어. 너 들었어. 지역을 찾아봐. 누군가를 찾아봐. 일단은요? 그룹이 있는지? 그룹이 있는 그룹이 있는지 모르겠어. 내가 죽였어? 헉! 아 이걸 어떻게 하지? 어디 갔지? 흐엥! 오? 피해? 어? 오오오오오오오 들켰다 어우 여기..어우 여기 계셨군요 오오 잡아서 칼로 찌릅니다 오오오 오오 아! 아! 어! 허무 아이 허무하게 아 이거 활로 처리하겠습니다 얘도 아까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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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 뭐해 조엘 아씨 걸린 어! 아! 야! 무기 없나요? 헝겊을 갖고 계시는군요 어우! 어우 일단 무기를 좀 줍고요 앉아서 피를 좀 채울게요 동디 쓱쓱 일단 총을 내가 자신있는 총으로 내가 자신있는 총으로 오케이 오우 오우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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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 와중에 궁대를 만든다 좋아 좋은 총이야 그 다음 총을 들고 오우 아무도 모르게 날 찾고 있군 과연 찾을 수 있을까? 여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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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갑자기 이 라이플은 뭐지? 아니 아니 이 저격총은 뭐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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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어 천천히 하면은 좋아요 내가 쓰고싶은 총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디있을까 애들이 어디있어? 소리나는데? 여깄다 왜 안나오지? 어어어어 어어 이 와중에 총 좋아 어 여기 저기 나무에 못 매달아 죽은 사람 시체에 있어 아 들켰다 아 아 총 총 총알 총알 이쪽에 사람 없지? 어 아 잡고 잡아야돼 아 내가 맞았다 좋아 좋아 아 끝났다 죽겠다 아 저 조엘로조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디가라든지 아 뭐야 어 아니 이게 아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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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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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요. 잘했지. 엘리가 막타 때려온대. 뭔가요? 좀 더. 좀 더. 좀 더. 네. 그냥 주진 않네. 여기는 반란군 애들이 살던 곳인데. 오오오. 뭔가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방금 톱니버키를? 좋네요. 네. 아이템은? 오오오. 얘는 뭐 먹고 사는 거야? 비둘기 고기? 비둘기 고기 같은 거 먹고 사는구나. 음식이 정말. 없긴 없나봐. 아 쥐였어? 엘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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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야랑은. 전혀 다른 스타일. 사람은 되게 조용하고. 그랬잖아. 근데 엘리는 좀. 말가닥인 것 같죠? 말가닥인데다가. 말도 많고. 잘 안 듣고. 엘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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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닻고. 준건 되는 거 아뉘어? 아니. 조엘 아저씨. 좀 제대로 좀 해 보세요. 이렇게 아저씨? 이렇게 이거 아니야? 그리고 재료 올라갑시다 어? 좋아 좋아 드디어 또 업그레일 수 있겠구만 어 어디 보자 뭐를 업그레일까 음 관통하려면 멀었고 반동 재장전속도 요 마지막 건 잠겨있네 장통?